추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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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바이가 안나간다 오도바이가 지금 옆으로 가고있어 갑자기 또 바람이 빠졌어 갑자기 또 바람이 빠졌어 그래서 공기를 넣으러 왔어요 트럭에는 에어땡크가 있거든 에어컨 프레셔가 있어서 공기가 빠졌어 이봐 그래서 한십 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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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타이어도 체크를 해야 돼 앞타이어도 공개하고 엄청 빠져있는데 타이어는 타이어 공개하기 33psi 33psi 한번 30으로 맞추려야 돼 33ps이 맞나? 33ps이 맞나? 33ps이 맞나? 30ps이 맞습니까? 30ps이 맞나요 32ps이 맞나요 오케 집에 가자